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마 마지막 썰 될 것 같은데 영상 제목 저는 지인들한테 빌려준 돈 아득바득 다 받고 관계 끝냈습니다만 그 과정이 개고통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그래도 이 댓글 다신 분은 돈을 다 받았네 근데 돈 받는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네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는 쉽게 안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게 뭐냐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잘 갚으면 제가 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주니까 그러는거에요 좋게 말해서 안주니까 돈을 빌려주는건 쉬워도 받는건 너무나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 것 중에 제대로 다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뭐 친하고 오래 본 반기면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하십니까 못 돌려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은데 오히려 나한테 돈을 빌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돈 관리를 못했길래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그리고 여러분 돈 부탁을 받을 때는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평소에 이 사람이 악가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인지 열심히 산 사람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보통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살았다면 자기가 버는 돈을 잘 관리했다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가 버는 돈을 잘 관리하고 허튼 데 안 썼으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할 거리가 안 생깁니다 저도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 사람들 보면 다 악가림 못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긴 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잘 몰라요 항상 돈이 없다고 그래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먼저 안 갚아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야 갚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안 줘가지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개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개고통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얘기했겠냐고요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니까 찾아가고 볼 때마다 얘기하고 싸우고 얼굴 불키고 그렇게 여러 번 해야 이 사람이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 건데 내가 선식을 베푼 건데 이렇게 뭔가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감정만 사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돈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사채업자도 아닌데 내가 보통 사람인데 돈을 도저히 안 주려고 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가면서 겨우겨우 받아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한 돈을 빌릴 때 돈을 이렇게 곱게 갚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수는요 돈을 못 받습니다 일부만 받는다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릴 정도면 이 사람은 좀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보면 돼 나한테 20만원 빌려요 그럼 이 사람이 20만원도 없다는 겁니다 20만원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20만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나 나나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나도 월급 받고 그 사람도 월급 받아요 나는 월급 받아가지고 이상한데 안 쓰고 매달 얼마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돈 부탁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수준이 20만원도 없는 거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인 즉슨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데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저렇게 지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뭐 토토로 한다거나 도박을 해서 날렸다거나 아니면 투자 같은 거 했다가 날려먹었다거나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돈 부탁을 했다거나 돈을 빌려간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한테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평이 무지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돌고돌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을 쉽게 갚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저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정작 나는 뒷전일 거예요 돈을 제때 안 갚아주니까 속은 타들어가죠 내가 얘기를 해야만 갚는다 얘기하고 막상 시간 지나면 안 갚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이 돼 좋게 좋게 얘기해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사람 장난해 보이냐 이게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내가 찾아간다 회사 앞에 찾아가서 얘가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배째라고 안 갚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돈을 빌려주고 싶습니까 그놈의 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오래 알고 지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빌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빌려주고 나서 안 갚으면 여러분들 마음고생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 돈 없어도 됩니까 그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 빌려가놓고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놓고 쿨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갚겠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전전긍긍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선심을 베풀고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예상한 건데 앞으로 지인들한테 관계를 명목으로 우정을 명목으로 돈을 빌어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금전 상황이 안 좋은 분들 많아요 빚쟁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부터 금리 올라가고 각종 물가가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벌려놓은 거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능력은 안 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너 돈 얼마나 있냐 급한 돈 얼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냥 사이 끊어요 이참에 그런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괜히 도와줬다가 복잡하게 얻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전 둘 다 중학교 동창인데 한 명은 제가 산병 때 군대 휴가 나와서 클럽 갔다가 술 마실 수 있는 노래방 가서 130만원 들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한 친구가 오히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4개월 동안 돈이 없다고 안 갚는 거예요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사기죄 성립된다고 해서 교도소 보내려다가 돈 받고 아예 관계 끊었고 다른 친구는 만나서 놀 때 소액으로 빌렸는데 나중에 갚는다고 하면서 안 갚았어요 직장도 다니는데 어이가 없어서 돈은 못 받고 돈 밟았다고 생각하고 관계 끊었어요 이렇게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니 돈 빌려 가놓고 안 갚는 사람이 성공하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돈 빌려 가놓고 안 갚는 사람은요 제가 다른 그 얘기할게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 가놓고 안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쪽으로 실패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생에 실패한 사람 개인 파산, 괴인의 생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지인들한테 돈을 안 빌려 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인생이 있잖아요 막장까지 가신 분들 갈 때까지 가신 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용불량자, 개인 파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과연 지인들한테 돈을 안 빌려 간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오히려 빌려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빌려 가는 것도 못 갚아요 그 돈도 못 갚을 정도로 신용상태나 채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배째라 나 못 갚겠다 해가지고 심불자, 개인 파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안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신용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악가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빚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관계를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왜냐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뭔가 신용도가 안 좋거나 빚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 좀 악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을 이용한 악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악인이라 티에다가 안 내요 그런데 이런 금전관계가 얽게 되면 악인으로서 나쁜 행동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을 이용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퉁쳐버려요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돈 달라고 하냐 알아서 다 갚는데 그런데 알아서 안 갚잖아 이게 안 갚으니까 닥달하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나쁘게 보는 인간도 너무 많아요 정말 좋은 사람은요 정말 인간다운 사람은 애초에 이런 돈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저우질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돈을 빌려가놓고 안 갚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해코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미지도 박살났고 원하는 사람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말 문제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잘 나갈 연인이 있어요 그 배우가 만약에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하면 누가 그 배우를 좋아하겠습니까 보통 연예인들 중에 B2는 잘 없죠 연예인들 가족 중에 B2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당사자가 B2가 생긴 경우는 잘 없죠 연예인들 가족들이 아까리 못해가지고 그게 좀 발목 잡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야 하나고 안 갚으면 누가 저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박살났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어 보통 성공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라는 게 이미지가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고 신용도가 중요한데 이미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아가지고 신용도는 바닥이고 이 바닥에서 이미지 안 좋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죠 여러분? 무슨 수로 성공합니까? 중소기업 같은데 있잖아요 제가 일하면 느낀 건데 가보면 이런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사람도 많아요 중소기업 거래처 중에 그러니까 보면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수주를 줘요 일을 얼마 채 해가지고 작업해달라 그러면 작업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제때 안 줘 그런 업체 치고 성공한 기업 나 본 적이 없어요 중소기업도 그런 기업도 좀 있거든요 악성 거래처 악성 거래처 중에서 잘 나가는 데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잘 나가는 데는요 거래 철저하고 돈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요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좁고 올라가는 거 봤어도 자기들이 오더 줘놓고 우리한테 일감 줘놓고 납품 다 받아놓고 돈 제때 안 주는 기업 치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기엔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업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제조업 하시는 분들 잘 알거에요 하다못해 기업들도 이런데 인간관계는 더 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돈관계는 확실하게 끊으세요 그런 인간관계는 없어도 됩니다 돈을 볼모로 사람관계를 좌지우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의리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금전관계 안 좋은 사람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관계 안 좋은 사람은 점점 이런 사회에서 버티기 힘들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신용을 잃지 않는 거 내가 악간이 잘하는 거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